일단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항상 기준금리만 자꾸 쳐다보시는데 첫 번째는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자체가 만약에 2%대 후반대로 가게 되면 저는 출신이 그쪽이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알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물가상승률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돈을 푸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시장이 좋다 좋다 얘기들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물가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경기 회복 신호도 되겠지만 문제는 자금 회수의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자산이 국채나 채권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나중에 그래서 중요한 게 미국 국채를 자꾸 보는 부분이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소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확 기울게 되면 지금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차가 심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신다, 전문가님? 지금 국내가 0.5BP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만약에 2% 후반 개원까지 물가 상승률 올라가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진짜 하반기에 어쩌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는데 옐런도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언급을 사실 저는 5월 말에 하길 바랬는데 너무 빨리 해서 시장이 좀 뒤엉킨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인 부분은 한 가을 넘으면 얘기가 소설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을에 내년에 대한 거를 FAMC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조금은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닌예런 재무장관이 불을 지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수혜주대 위주로 담아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창 키워드를 정리하셨고요. 그럼 업종으로 가볼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종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라고 해왔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정부 SOC 사업하고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건데 대형주는 다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DL, ENC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오르고 또 최근에 현대건설 외에는 나머지는 조정구간 들어가 있는데요.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GTX나 그런 부분도 SOC 쪽의 민간 자본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염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올해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옳은 만큼 또 집을 져야 또 조정이 돼서 이 부분이야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닌데 건설주에 대한 약간 이슈 부각이 가능성을 염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